오늘 성시될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우리 22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해롯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애물어 보지 아니하심이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루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시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을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대날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이번주 저희 강단의 말씀이 에베소서 2장을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보좌의 별갱인 삼위일체의 그 축복을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알기를 축복을 하면서 2장에 우리의 실제적인 영적인 실체가 어떻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1장에서는 하늘의 축복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에게 바울이 중복이도록 하잖아 에베소 교회의 성도를 향해서 지혜와 개시의 영을 열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게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하늘의 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시 보여주셔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땅의 지혜와 정명을 강구하는데요 하늘의 것이 열려야 땅의 것이 보여집니다 카이로스 하늘의 시간이 나에게 선명하게 보여질 때 이 크로노스 땅에 흘러가는 시간 속에 우리가 그냥 흘러가는 땅에 우리가 24시간의 시간이 아닌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성취할 큰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기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기업의 뜻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참 모르는 거예요 하늘꽃도 잘 모르지만 우리가 땅의 문제에 너무 급급하다 보니까 참 우리 인간은요 참 약한 게 뭐냐면 문제가 없고 평안할 때는 너무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요 그냥 이 땅이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어느 순간의 종교생활로 접어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문제와 사건이 생기면 내 죽는다고 하잖아요 모든 것이 뭐냐 문제 초점으로 오니까 그 문제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것이 볼 여유도 없고 서식이 말해서 볼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냐 나는 이 문제가 해결되면 되는 거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땅의 것에 휘둘리고 살겠습니까 오늘 주의 강단의 부분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의심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우리 귀한 우리 개인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은 너무 선명한 부분이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께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로 드리라는 정말 하늘의 지혜가 선포되는 너무나 명확하고 선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제목을 가지고 소대지 일은 사단의 개개입니다 사단의 개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사단의 개개는 그냥 영적인 존재는 영적인 자기의 육체가 없기 때문에 오늘처럼 바리세인들과 해로당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올마멸려는 오늘 여기에 뭐냐 올무래요 올무 사실 원래 이 영적으로 이 올무라는 단어는 영계의 움직임이거든요 예수님의 사역의 능력으로도 안 되죠 말씀으로도 안 되죠 그러니까 말꼬리를 잡겠다는 거예요 이 말에 올무를 잡아서 법적으로 걸리게 하는 거예요 로마법에 걸리게 하고 유대인의 율법에 둘 중에 하나는 걸리라 이거죠 우리가 똑같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 하나님의 법대로 사야 되고 또 이 땅의 우리 가이사 우리는 또 대한민국의 법대로 살아야 되는 두 가지의 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상의 법과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운영되고 있는 우리가 이 세상의 부분을 두 가지를 살아야 되잖아요 세상에 우리가 세금도 내고 주님께 우리가 예물도 내는 이 부분에 이 사단의 이 개개가 얼마나 우리를 교묘하게 사단 올무라 말했어요 올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아주 양다리의 부분에 둘 중에 하나는 걸리라는 부분으로 이 작당을 한 거예요 작당이 뭐냐 원래 이 바리세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절대 맞지 않는 자들이었어요 이 바리세인들은 그 당시에 유대교를 제일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성긴다는 종교주의자예요 그나마 그 당시에 제일 바리세파가 성경의 율법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잘 성긴다는 주들이고요 지금 이 헤롯 당들은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자들이에요 절대 맞지 않는 자들인데 예수님을 잡아서 이들이 올무를 걸게 해서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착당을 한 이 부분에 이들이요 그들이 서로 다른 견해 차이가 있어 온수관계였는데 예수님을 잡으려는 부분에는요 완전히 동력관계로 바뀌는 거예요 협력관계로 바뀌어서 오늘 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오늘 15제를 그러잖아요 바리세인들이 이에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 때 상의 얼마나 머리를 짰겠어요 그래서 자기의 제자들 상의 사역자는 오지 않고 그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를 위하여 동력자가 되고 주를 위하여 우리가 또 목회자와 함께 우리가 전도와 성교 속에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사단의 통로가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주의 일을 합니까 이거는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16절에 이들이 아주 이 혀에 발린 말이잖아요 선생님이요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꼬리 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애물어 보지 아니하십니다 하면서 이 혀에 있잖아요 정말 이 아처만은 이 말로 예수님 앞에 포장해서 오는 거예요 이사야 58장에 보면 너희들이 사실은 금식을 하면서 나에게 와서 내 말을 청중하고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고 물어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본질적인 것을 점검해 보시고 정말 내 신앙의 본질적인 것 내가 하나님을 경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로 확증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로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대속의 은혜와 부활하신 그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축복 속에 있는 거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이 예수 이름의 권세 속에 있잖아요 예수의 능력 속에 있잖아요 그는 우리가 건축의 축복과 우리가 성교의 축복 2, 3, 7, 5천 종족이라는 타이틀이 아닌 실제적인 축복 속에 우리가 있는 있는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말씀을 놓치게 되면 나의 의, 나의 자랑, 나의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말씀을 놓치게 되면 그 열정이 때로는 주님을 아프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영적인 선명함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주의 일을 할 때에는 아첨 같은 말에 귀 기울일 필요 없어요 수고한다, 열심히 한다, 너무 잘한다, 너밖에 없다 이는 말은 우리에게 힘이 줄 수는 있지만 잘못하면 내가 그 영광을 취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인정받게 하신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에게 기쁨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고 그 모든 부분을요 사람의 말을 영광으로 취하면 안 됩니다 물론 이 바리세인과 제자들과 해로 땅원들은 예수를 올무에 넘기려고 가드라인을 치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사람의 말에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너무 칭찬에 목말라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직접 칭찬에 길을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직접 위로를 받으시고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본질적인 게 나오잖아요 17절, 18절에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루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는 것이니까 이렇게 딱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세금에 대한 이 부분은요 유대인들이 로마의 속국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 사회 안에서는요 이 세금의 문제가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성전에서 쓰는 돈과 이 세금을 내는 돈은 또 달랐잖아요 그들이 성전에 내는 성전세는 세겔이라는 합회를 썼고요 로마 항제에게 내는 세금은 대날리온이라는 합회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 대날리온은 돈의 합회의 단위의 부분인데 로마 항제의 형상이 그려져 새겨져 있어요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는 이 합회는 왕권의 상징을 나타내기 때문에 어떤 왕이 오르냐 따라서 즉시 자신의 그런 얼굴로 합회를 발행합니다 그래서 로마 속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부분에는 로마 항제가 새겨진 대날리온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대날리온은 그때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에 일당에 있는 돈의 가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세금을 바치는 이 부분이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데 내가 로마의 세금을 내는 것을 엄청 자존심 상하게 생각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아니 자기 나라를 지키지 못해가지고 로마의 속국이 된 것은 부끄럽지 않고 로마의 속국이 돼서 세금을 내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이 없고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벌거벗은 것은 부끄럽지 않고 세상의 자존심 세상에 내가 돈이 좀 얻고 내가 학벌이 좀 떨어지고 내 아이가 출세를 잘 못하고 내 남편이 돈을 잘 못 부리고 이런 세상 것에 대한 것은 파락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은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걸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이 속국이 되어서 당연히 내야 할 세금에 대해서는 차존심이 상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에 대한 부분으로 예수님께 올물을 거는 거예요 이게 세금을 적극적으로 바쳐야 된다 그러면 유대주의 유대법에 의해서 반역자인 거예요 율법에 어긋나는 반민족주의로요 이 예수님을 바로 율법으로 올매어버리는 거고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반대를 하면 납부를 반대를 하면 로마 제국의 법의 반역자가 되고 이 세금을 내지 말아야 되면 반역자가 되잖아요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러면 또 유대법에 반역이 되는 두 법의 부분에 이들이 로마 바리세인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을 데리고 와서 어느 법 하나님 법으로 해야 되냐 아니면 이 로마법으로 이렇게 해야 되냐 이 부분이죠 두 번째 소대지인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 말씀의 근거로 제가 소대지 1을 잡았습니다 예수님의 아주 명쾌한 신의 한 수의 답변이 오늘 이 제목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냐 누구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내보라 이거예요 그랬더니 가이사의 얼굴이 있는 대날리온을 딱 내니까 누구의 것이냐 오늘 말씀 기록되어 있잖아요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래? 가이사의 것이면 가이사의 것에 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내라 이들이 어느 법도 저축되지 않고 너무 하늘의 법과 땅의 법을 정확하게 말씀한 선명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입으로 딱 선포되었어요 여기에 로마 항제의 가이사의 영향력 속국이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그 영향력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속국이 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는 대한민국 우리는 이 나라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국가관이 있어야 돼요 나라가 없으면 복음도 전할 수가 없어요 일본에 우리가 속국을 되어 있을 때 일제에 있을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랑 나라를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내가 이 땅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국가가 있다는 것은 또 다른 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요 그 나라와 그 을을 위한 영적인 것도 구해야 되지만 이 나라의 임금님과 이 나라의 위정자를 위해서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 그들이 인도를 못 받게 되면 복음을 방해하고 우리가 코로나 때 봤잖아요 교회들이 예배를 못 드리겠잖아요 우리가 마음껏 예배드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가 임금과 그리고 이 정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 이 동시에 하나님의 영향력과 지금 땅의 영향력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은요 하늘의 나라와 이 땅의 부분을 복음을 위하여 세상의 운영체계를 인정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돈을 안 버리고 우리 복음을 위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성교를 할 때도요 기도가 제일 필요하지만 물질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건축을 할 때도 누가 공짜로 치워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라의 법을 얻어서 허락을 받아서 우리가요 이렇게 성전을 치웠잖아요 사단은 언제나 이 또 이 교회를 와해시키는 교묘한 전략이 성전을 완성시켰고 우리가 이 교회를 우리가 이제 헌당의 시간표로 왔는데 우리가 인생의 헌당도 해야 되고요 정말 중요한 이 안에서 이제 우리는 전도와 성교 속에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의 부분에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선명히 우리가요 물질적인 것, 영적인 것, 우리가요 세상적인 모든 부분을 선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을 놓치면서 친구들과 인간관계를 우리가 희말려 있다 이거는요 완전히 지금 이 사단의 계교 속에 들어가는 거죠 11조를 내지도 않고 우리가 경제의 축복을 받는다 성교 경제 헌당 경제를 받는다 그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것을 도둑질을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요 하늘의 것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세상이 다 빼내 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것을 침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 시간 하나님의 물질 또 하나님의 이 성교는 절대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영적인 선명함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말씀해 보게 되면 8장 5절에서 8절까지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이를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이를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하반기 우리 이제 오늘 9월 1일입니다 구정에 얼마 안 남았죠 추석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가뭄보고마 우리가요 우리나라는 뺏속 깊이 무속이고요 불교고요 유교 우리는 기복신앙으로 찌들려 있는 내 가뭄가 가게를 보면서 우리가 이 전주부터 가뭄보고마를 놓고 정말 우리가 혼신해야 될 부분 그리고 끊어야 할 제사의 부분 그리고 항상 제사가 있는 지방과 부분에 분쟁치하는 영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뭄보고마의 기도로 우리가 선명한 오늘도 기도의 부분을 들어가시고 영적인 하반기의 사역의 부분에서는 우리가 시간에 하나님껏 우리가 추위를 범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나를 복된 나를 범하면서까지 돈을 벌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것으로 11절은요 주님이 이 물질의 주인이라는 걸 고백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경금은 이 땅에서 낼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 부분에서도 정말 헌당경제 성교경제의 축복이 우리가 말씀 속에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니라 그 전에 성경에는 기이 여겨 그랬거든요 너무 놀랍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건의 우리 결론의 부분입니다 말씀의 건의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육으로 죽으시려고 속죄물로 우리에게 희생양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물을 드리기 위해서 죄 없는 하나님이 죄 있는 인간으로 온 성육신 최고의 지혜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의 건의가 나를 다스리고 영적인 선명함과 영적인 눈이 열리는 엘리사의 눈 그 사안의 눈을 열어줬잖아요 그리고 바울의 눈이 열리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이 하반기에는 영적인 눈이 열려서 성령의 역사를 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